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가 완전 사거리가 좋네 이쯤에서 바꿔 한번 쏘고 풀어 시즌 모드를 너무 오래 박으면 안됩니다 퐁 어이구 굴다 아니 대투자드 내려갑시다 우리는 오 왔어 왔어 저거 맞으면 안돼 저거 맞으면 안돼 그렇지 나쁘지 않아 오지마 루시오 있어 우리 루시오 있어 미드 다 버리고 뭐 어떻게 근데 주 먹어주고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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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 쏘다가 나오면은 바로 제2로 빼요 빼요 은신하고 있자 아 까비 저건데 개피라서 못들어올거야 옳지 어딜 먹고 올라갑시다 퐁 퐁 이건 집에 가자 한번 갔다가자 루시오 에서 집에 간다 나는 지효로 시야를 구하고 핵 쏍시다 이 영웅을 처치하십시오 이 영웅을 처치하십시오 핵 두발 쏴고 좋아요 다 부셔 웃지마 트레이서 이 영웅을 처치하십시오 해먹할때 제일 기분 좋을때 퐁 펑 펑 우월한 사거리로 뺍니다 뺍니다 못갠거 못갠거 아쉽다 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틸틸 좀 받고 여기서 네이팜이 좋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네이팜이 좋아 네이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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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네요 좋아 아래로 뺍니다 부패는 아래로 피해야 피하기가 좋아요 받았죠 받았죠 피했고 그렇지 우서 컷 팝이네 팝이 가만히 있는게 차라리 덜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트트릭 루시가 있어 루시 1점 오케이 좋아 복귀하러 가자 접을 받고 오오오 저건 가짜 저건 가짜 뺍시다 이제 핵 먹었으니까 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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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우드 좋아 우드 좋아 멀리서 뿜뿜뿜뿜뿜 쏴줍니다 방수쳤다 하지만 늦었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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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한번 밉시다 오케이 집행자 집행자 거사? 아니 근데 없어 없어 집행자 합시다 은신한 채로 가 안보여 안보여 이거 루시가 속도비트 켜지면 좋은데 꽝 꽝 꽝 트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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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잉처블 응 처불 팩 깎이 되나? 으응 안 무서워 오 근데 이건 좀 아픈데? 다 맞으니까 아픈데? 뺍시다 뺍시다 안 맞았죠? 어 이거 이건 어 이거 이건 비트 나이스 비트 나이스 루시우 완전 잘해 루시우 너무 잘해 비트 타이밍 쩔어 불벼락이 불벼락이 오 이걸 끌려 훈훈하구만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까비 핵 쏴 매판 발사 매판 발사 이건 빼야겠다 이건 빼야겠다 이건 얘네가 쏜건데 이거 안써도 되는데 비트 살수있었는데 오 여기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오 뚫릴 때 뚫릴 때 안 뚫리긴 하네 오케이 이러면 뚫리죠 사이클론이랑 같이 오지마 뛰어 제트 막 써도 됩니다 사실 땅 아 이제 실리 다 깠죠 649 무빙 범유질에는 캐시브처럼 써도 됩니다 응처블 네이팜 군강화 사업이 엄청 길어져요 요소도 답니다 장거리 네이팜 발사 클리어 우승 수고하십니다 자아 아하 MVP 루슈 죽였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.